턴, 옳지, 셋, 다운, 스탠드, 나이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오르독, 오르독아빠 준투입니다 오늘은 오르도와 어라운드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반려견이 돌아서 보호자에게 오는 교육이고요 보호자님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저희 시청자분께서 유튜버 구독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자동차에 탑승하기 교육을 하려 했으나 지금 밖에 야외에 비가 오는 관계로 다음 교육에서는 제가 자동차 탑승 교육을 꼭 촬영을 해서 구독자님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라운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료, 사료를 이용해서 루어링을 사용해서 루어링이라 하면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반려견이 간식을 보고 따라가서 얻어내는 효과적인 교육인데요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이 어라운드라는, 이 고 어라운드라는 어떤 대상을 돌아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 후부터 점점 시각적인 큐는 사라지고 그 다음 음성추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요 저는 이 어라운드의 교육은 고 턴이라고 말할 겁니다 네,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라운드, 컴, 이리와 옳지 오케이 네, 컴 옳지 정확한 대상에서 똑같이 칭찬해 주고요 어라운드 옳지 나이스, 굿 예, 꼬리 흔들죠 정확한 칭찬, 잘하고 있었던 정확하게 더 칭찬을 강하게 해 주시고요 고 옳지 이렇게 한 번씩 예, 나이스 루어링을 이용하고 있고요 좀 한 발짝 뒤로 옳지 나이스 아까보다 철봉에서 좀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옳지 정확히 알려주고요, 안 되는 건 고 턴 턴 옳지 음성 퀴를 조금씩 턴 옳지 그거야, 어라운드 나이스 턴 옳지 점점 루어링은 줄어드는 겁니다 턴 옳지 나이스 고고 예 다시 턴 옳지 나이스 나이스 턴 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다시 붙어줬어요 나이스 턴 옳지 턴 옳지 턴 옳지 턴 턴 턴 턴 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같은 경험은 좀 자유롭게 찍기 위해서 리드줄을 안 차고 했는데 리드줄을 착용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면 효과적인 면을 볼 수 있으니까요, 보호자님들도 열심히 연습하시면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 오르도가 100일입니다. 딱 100일이 되는 날이어서 저희 오르도가 많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호자님들께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오르도의 성장기에 다 포함되는 교육과정들을 계속 업로드할 생각이니까 보호자님들이 더욱 저희 영상들을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